어? 무기인가 본데? 가스 가스! 가스 가스! 조명탄인가 뭔가? 옷은 뭐야? 아, 조명탄? 옷이나 옷을 입어야, 피복되지 않게 입어야 되는데 어? 밑에 있다 PDS 감염자 마지막 대응책 매뉴얼 첫 번째, PDS 동기화 파우더 A타입 푸른색의 PDS 동기화 파우더를 비감염자의 얼굴 및 전신에 도포한다 두 번째, PDS 동기화 파우더 B타입 감염자용 붉은색 PDS 동기화 파우더를 가스총으로 발포하여 감염자가 흡입하도록 한다 이거는 비감염자, 우리가 발로 굽는 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저기다 넣고 감염자한테 뿌리는 거 그리고? PDS 동기화 파우더 사용 후 감염자의 반응 붉은색 파우더가 묻은 감염자는 격렬한 기침 반응으로 푸른색 파우더가 도포된 비감염자를 감염자로 인식하여 공격하자 두 번째, PDS 동기화 의상 푸른색 비감염자용 첫 번째, 전신에 동기화 파우더를 바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오, 이걸 입으면? 단, 비감염자의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동기화 파우더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 몸에는 바를 필요 없고 이거 파란 거 입고 얼굴나 이런 데나 하면 아, 일단 다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지,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입어야 돼 빨리 입자 지금 우리가 파란색 옷이잖아 다 파란색으로 감싸야 돼 머리까지 닿아 머리까지? 응 네 귀여워 답답해 됐어, 그다음에 이거 얼굴 취하는 거예요 손하고 얼굴하고 좋아 숨 쉬지 마,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, 가만히 있어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, 숨 쉬지 마 아니, 이거 살, 살 보이면, 살 보이면 큰일 난다 됐어 됐어? 숨 쉬면 안 돼요? 아, 됐어 야, 너는 수염 때문에 괜찮나? 야, 수염 어떡하냐 수염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수염 야, 뽑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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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된다 이거 야, 뽑아야 돼 지금 모았다 진짜 내 우선 들리는 거 다 알아요 어? 강호동 씨 예? 김종민 씨 어? 김동현 씨 신동 씨 어? 어, 다 알았어요 영재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어씨 어? 어? 들어보니까 우리 애지 하나가 거기 무전기 얻어놓고 왔다고 그러던데? 아, 미쳤다 답, 답을 해 답을 해줘 해야 있겠죠? 원하는 게 뭐냐, 뭐 원하는 게 네,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 저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? 에... 제가 당신들 있는 연구소에 그 좀비를 지금 풀려고 하는데 다들 준비는 됐죠?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그래 아, 그리고 안전 조명 버튼 고장 난 거 다들 봤죠? 그거는 내가 그런 거예요 하... 참 좋다 근데 나는 여기서 그거를 켤 수가 있어 어? 저기 그 연구소 밖으로 나가는 문 보이죠? 네네 저기 그 연구소를 나가는 문이 딱 하나인데 어머나 나가는 문이 참 겹붓네? 아이고 왜 말이 재롭게 아 진짜 그리고 열쇠는 너만 가지고 있지롱 어? 좀비 오는 거 같아, 좀비 곧 좀비들이랑 갈 테니까 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일단 준비하자 야 챙기 이거 이거 우리만 가면 저기 아까 환자복 입으신 거예요 아 다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? 그래 그래 사람들은 일단 그럼 저 사람한테도 좀비가 못 가게 해야 되네 저분도 입혀야 돼 옷 입혀야 될 거 같아 아, 그렇구나 우리가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데리고 올게요 우리 셋이 갔다 그래 아까 그거 봤어? 저기 자기가 한 번 더 조명 킨 거 지금 대표는 뭐 열쇠도 갖고 있고 안전조명도 갖고 있고 조명도 키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? 대표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회유를 하든 협박을 하든 해서 안전조명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다시 못 건들게 열쇠까지 뺏어가지고 이리로 와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? 안전조명 키울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거기 있겠지 옷을 입힐까요? 위험하시니까? 우리 옷을 입힐까요? 어? 조심하세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은 우리를 지금 놀리려고 하는 거고 살려보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좀비로 만들어서 진짜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좀비가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안전조명을 켜고 우리를 어디다 가둬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좀비인 척을 해서 그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다른 기회를 엿보자는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된 척을 해야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회를 봐가지고 급습을 하는 거죠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좀비 물려도 한 시간 뒤에 좀비가 되니까 우리 같이 좀비를 안 봐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형이 들은 생각은 문득 이 넓은 공간에서 이걸 쏘게 되면 아무래도 번질 거 아니야 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아놓고 한 방에 빵 해야 되지 그렇지 그쪽으로 몰리게끔 해놔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양으로 많은 효과를 봐야 되니까 맞아요 입구에 대고 그냥 쏘는 게 제일 좋아 입구에 대고? 들어올 때 그냥 진짜 마무리 자를 솔직하자 네 우리 화이팅 한 번 해줘요 형 우리 진짜 여기 마지막 깁니다 야 우리 이거 하니까 뭔가 블록버스터 진짜 진짜 멋있다 이거 우와 우리 진짜 2021년 오스카 2021년 오스카 하 네? 하 잘했어 썰뜨미 싫어했어 네 오스카 네 오스카 오스카다 오스카 하 불발되면 다 끝난다 그냥 불발되면 끝이다 그리고 지금 안되면 뿌려야 된다 네 할게요 할게요 동현 형 1번 나 2번? 형 저 2번이요? 어 동현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거 좋아 네 형 가운데로 네 그럼 첫번째 쏘고 쏘러 갈 때 옆에서 보고 오면 쏴 그럼 내가 박수 바로 쏠게 네 어? 너네 그거 잘 봐줘? 네 네 나 긴장돼가지고 오늘 제일 중요한 지금 오늘 선구처다 자 준비 됐나? 오케이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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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너무 긴장된다 자 와라 중간에 올라오는 오와와 꼼꼼 와티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 끝만 더 기다려 열고 들어왔을 때 써야 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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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들어오면 써 한 명 딱 들어오세요. 한 명 들어오세요. 다 열렸어요. 오케이. 기다려 기다려. 조금만 더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. 오케이 오케이. 됐어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충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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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.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.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. 변지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이사야 들어와. 점점 더 이상. 됐어. 첫 장eles. 됐어. 깨할라. 섹시. 그 Чiąτι. 온다. 어. 섹시. 이사희. 마지막. 겨우. 넌. 잠시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파란 것들은 스머프야? 뭐야? 다 정리된 거야? 하나, 둘, 셋, 너희, 다섯. 한 놈은 어디 갔나? 죽어라! 죽어라! 우리는 어차피 지금 좀비가 물지 않잖아, 이것 때문에. 그죠? 그 사람이 우리가 당에 물렸다고 생각하고 안전조명을 키고 들어와. 근데 우리가 안전조명에다가 이걸 뿌려서 안전조명 없애든지. 아니다. 일반 조명온이 있어. 아, 일반 조명을 키우면 되겠다? 그렇다. 그럼 오히려 걔네들이 무는 건 거죠, 우리는 안전하고. 누군가 여기 안에 있어요. 이거 맡아야겠네, 누가. 한 명은. 포지션을 맡아야겠네. 좀 이따가 소정이 좀 들어와서. 좀비들 사이에 딱 껴 있을 때 그때 딱, 딱. 한 명 들어오면 쏴! 쏴!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한 명 가, 한 명 가. 동이 형, 동이 형 가, 동이 형 가. 괜찮아요. 화난 것들은 스마트야 뭐야? 하나, 둘, 셋. 한놈은 어디 갔나?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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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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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영! 조선영! 자세 할까? 자세 할까? 잘했어. 우리 애 پtiagang 시간을 도착해. 기분 진짜 안 좋아. 물릴 때요? 그렇지, 물릴 때 막 세상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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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